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로스앤젤레스 칸티에서 투표자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이 있습니다. 새로운 로스앤젤레스 칸티 투표센터가 여러 곳에 위치되었습니다. 투표용지를 집 근처, 일 근처 또는 좋아하는 공원 근처에서 보내세요. 유권자분들은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. lavote.net에 방문해 당신에게 가장 가까운 투표센터를 찾으세요. 투표하기 위해 하루를 기다리는 대신 이제 11일 동안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. 투표센터에 도착하셔서 직원에게 체크인 후 투표기기로 안내해드립니다. 새로 나온 인터넷 샘플 투표용지로 사전투표를 하시고 폴패스를 받으세요. 투표센터에서 폴패스에 있는 QR코드를 이용해 빠르게 투표 내용을 옮기고 검토하고 종이투표용지에 인쇄하실 수 있습니다. 새로운 투표기기는 투표하는 것을 더욱 빠르고 편리하게 하기 위해 음성투표, 터치스크린, 그리고 키패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또한 원하는 언어를 선택할 수 있고 글자 크기를 바꿀 수 있으며 보기 쉽게 대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. 투표를 완료하신 후 또는 폴패스를 스캔하신 후 다시 투표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투표기기에 종이투표용지를 넣어 보내실 수 있습니다. 투표용지를 직원에게 전달할 필요 없이 같은 투표기기로 보내세요. Los Angeles County 미래투표에 환영합니다. 신속하고 편안하고 쉽게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. vsap.lavote.net 당신의 투표 권리와 당신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